올리비에는 이미 졸업했지만 A6팀이 콩고에 온 것을 계기로 CCC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CCC의 훈련을 받으며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리더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로이스는 리더들에게 간사의 삶을 소개하고 도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 올리비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리비에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올리비에가 헌신을 결단하는 순을 들었습니다. 올리비에도 오늘 간사로 임명되어 르블바시의 영적 운동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dunk과렸лер 영적으로 업로드에 대한 저걸 joża에 하겠습니까? primer 날까지 깜짝짝짝짝 ampun 지금은 성妹 작 tril단왕 bul이 Sat Korean 오늘의 마지막 날은 첫 날입니다 첫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강미따입니다. 당신의 친구가 너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올리비아 우에젤이고 저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되어 매우 매우 기쁩니다. 저는 칠남매 중 둘째로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이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은 2012년 11월이었습니다. 저는 캠퍼스 안에 있는 CCC에서 훈련 받았고 예수님께서는 제가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제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저는 나라에 있는 은행에서 사원으로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A6 팀이 한국에서 콩고로 오게 되었습니다. L6 팀이 콩고에 온 것은 토요일이었고 우리는 일요일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L6 팀은 두 달간의 훈련에 제가 함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요일에 A6 팀의 프로젝트가 시작된 일요일이었는데 그 날은 딱 제가 은행에서 처음으로 일을 하기로 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에 은행에 가야 할지 한국팀을 따라서 캠퍼스로 가야 할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저는 A6 프로젝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저에게 주신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은행에 가서 일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행히 아시스 프로젝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하셨고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너무 좋은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몇 가지의 것들만을 골라서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A6 프로젝트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L6 팀 안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느끼고 알게 하셨습니다. L6 팀 안에 한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리비에 네가 성교사를 후원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네가 그 성교지에 직접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좋을 거야. 올리비에 네가 성교사님께서는 저에게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데이빗 간사님께서는 늘 저에게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무엘 칸스에 대해 얘기해 주셨습니다. 롤비에 네가 성교사님의 그 말은 사무엘상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저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온 L6 팀을 통하여서 복음을 향한 열정과 영혼을 향한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최대 200시간의 23시간 이상을 향한 열정과 교통을 향한 열정과 영혼을 향한 영혼을 향한 것입니다. 23시간이 넘는 장기간의 비행과 바뀌어진 어려운 환경과 또 콩고 안에 그 당시에 있었던 내전 등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 팀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아있기로 결정 그 자리에 계속해서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매우 기억에 남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서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ASICS 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ASICS는 우리 나라의 대학에 커다란 꿈을 안겨주었습니다 ASICS 이전에 루븐바시 대학에는 20명의 멤버들과 6명의 리더들이 함께 꾸린 단 하나의 캠퍼스 사역만이 존재하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ASICS 팀과 함께 같이 자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김치와 돈까스와 푸푸와 본두를 먹으며 지냈습니다 ASICS 팀이 다녀간 이후에 8개의 새로운 콩고 캠퍼스에 8개의 새로운 영적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84명의 순장이 세워졌고 200명이 넘는 순원들이 생겼습니다 ASICS 팀이 다녀간 후, 로이스에 7 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ASICS 기간 동안 진행된 로이스를 통하여서 7명의 졸업한 순장들이 간사의 삶을 지원했습니다 ASICS 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그 7명의 간사 지원한 순장들 중 1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에게 제가 가장 멋있고 가장 용감하고 가장 근육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학생들은 다른 나라의 복음을 들고 새로운 영적인 운동을 일으킬 비전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5명의 간사님과 90명의 학생들이 리카시라는 탄자니아 접경지역에 캠퍼스 개척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15개의 학생들이 리카시라는 탄자니아 접경지역에 캠퍼스 개척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해 9월 11일에 출발하는 장비아 루사카 한국 ASICS에 15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도인 킨샤사에 있는 한 대학에서 4명의 멤버와 함께 새로운 영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이야기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요한 보급 4장 35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한 가지 진리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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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하러 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아프리카가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A6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A6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A6 프로젝트는 저의 사명이고 A6 프로젝트는 저의 사명이고 A6 프로젝트는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A6 프로젝트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온 세상이 보급화될 때까지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온 세상이 보급화될 때까지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온 세상이 보급화될 때까지 함께 갑시다